3부 3부 볼 때 먹기 좋은 음식이요? 음... 진우 형 시청자 여러분들이 링크를 보면서 3부요? 3부니까 쌈을 드세요 아 근데 맞아요 사부에는 뭐가 좋은 거예요? 사부사부 사부? 오오오오오오오오 사부사부 사부사부 장난 아니에요 사부사부 좋은데요 사부사부 아 왜 그러냐고 이게 뭐냐면 진구야 진구야 드시기도 하세요 가져가기도 하세요 네 맞아요 가져가기도 하세요 저희 가져갈게요 그럼 챙겨드려요 가져갈게요 이름 좀 써놓을게요 가져갈게요 여진구라고 사자하게 돼요 저는 남진구라고 써줘요 왜 저래요? 왜 저래요? 남진구 칼 용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자가 싱크로노시티 즉 공실성 혹은 동실성의 앙! 이라 불리는 즉 공실성 혹은 동실성 이라 불리는 이론을 통해 의미있는 일치에 대해 서술한 바 오오오오 근데 어떡해요? 아우 왜 이렇게 얘기 좀 주시겠어요 아 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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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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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손 좀 놓으세요 한 시리 한 번 응 쟤 레스톱 오비 해도 어울려 장씨, 이제 너무, 너무. 고맙습니다. 예수님이제는 잠깐만요. 그 상태를 향해 두고 있어요. 계속해 당겨야 돼. redu다. 거기까지 가자. 마지막에. 맞아요. 도시정. 도시영 도시영. 뭐고 싶어. 안 쓸데없어. 여기 한 번에 딱 잘려야 되는데 얼어가지고 손발이 안 잘려가지고. 이게 얼어서 그런 건가? 어우 기름에 손넣는 건데. 삼류가 휴지를 따라한 듯한 느낌이 물씬 나는. 재령은 좋다 지금. 개운이와 신구야 일로와. 일로와. 개운이와 첫 긴장 장면을 찍고 있는데. 오늘 씬 어땠어요? 아 이 씬이요? 네. 생활이에요. 전화 안 알려주거든요. 이런 건 뭐예요. 내기사 통화 좀 해가지고. 내가 그때 한 마리 불러가지고. 안 하죠. 안 하죠. 야. 아 맛있다. 여우랑 어울리지 않아요. 공간이 있는데? 공간이 있는데. 여기 있는 게 쓸게요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어때요 오랜는 거예요. 성통도 가지고 왔네. 아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세트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굉장히 예뻐요. 뭐라고요? 뭐라고 하셨어요? 어떻게 하라고 막았으면 더 수정하게 생각했을걸? 엄마? 어디가? 얘기하는 중간에 그냥 쓸데없어? 뭔가 유병처럼 유병처럼 뭔가 지나가요. 여기서 싸울거야? 엄마 이제 그만 빠져. 할머니도 빠지세요. 빠졌다. 빠졌어. 내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. 할머니 빠지세요. 얘 대사에 나가야 되니까. 분명히 사람을 죽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네 제가 그 맘을 그냥 거시겠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 동사는 열었습니다. 이렇게 뵐게요. 자 동사는 열었습니다 여러분. 살고 싶어서. 선생님 죄송해요. 한 번만 다시. 네네네. flip up. 들어갔어요. 뭐 아무도 아 received. 지정함이 좀. 지금요? 나 완전히 혜택을 내놔. 너무 침착해야지. 네네네. 저희 방금했습니다. 지역사회에 다별가 누가 하나도 모르겠네. 다 여기서 그대로. 여기에다 오면 안 되니까. 원래 다 그렇잖아요. 바로 기효성에. 아니요? 억지 마 아닙니다. 비스트로 놈이에요. 원래 트리카, 원래 트리카. 원래 트리카, 원래 트리카. 뭔가요 코미디언 났어요. 얼마나 재밌을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